이 편은 안 할 수 있는 편은? 그리고 이 편은? 네, 와세요. 한우아, 시원한 거 좀. 한우아, 시원한 거 좀. 한우, 한우 잡아 왔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미치고 이거. 아 이래서 맨날 그렇게 나오면 무산색 좀 해. 아빠 안녕하세요. 하나야 잘 던질 수 있어 오늘? 자신감, 자신감 못 입었어. 하나야 할 수 있겠어? 어느 쪽 끼는 거야? 하나씩 할 수 있겠어? 어느 쪽 끼는 거야? 왼쪽. 하나 시장 끼고 얻어볼 거야? 하나 시장 끼고 얻어볼 거야? 하나 더 질 수 있겠어? 아니. 못 던져? 이렇게? 이렇게? 아니. 진짜. 아예 관심이 없냐. 자. 이따 손가락. 아니. 끌어봐. 끌어봐. 손가락 하나씩 넣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딱 들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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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렇게. 너 거기 가서 안 던지나가면 안 된다. 안 돼. 싸워야 그럼. 어떻게든 던지긴 해야 돼 일단. 안 돼? 다 kro가 founded youtube designersOut 6 fu mãe Anime 이따 먼저 tirar. 처음 해. 멘따에 위치고. 멘따 타로 이거 theirs 같은God. 타로 했소. 딱.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옆어져. 딴타 기준 тех confer quais. 그래서 아빠 여쪽에 쓰고.. 얘는 딱lys어. 왼다리 딱 소리 안돼요? 그게 딱嚼. 들어서! 아파트 sozusagen. ak theissippi avvon 주간다. 오우! 와 그렇게.. 잡고자. 그래서 완전히 Sehr lotsorengoriø 완전히 Flat幾 waren whole school agree 하나 더 들어가 am behind?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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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고. 그래서 아빠 여기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왼손이 딱 들어. 요렇게 팍 들어. 들어서 아빠서 들어가. 어? 오, 그렇게. 잘 tape 넣었어? 안 잡아. 안 잡아! 그래, 아무것도 갈래. 그만큼 할까? 다시. 다시. 그렇지. 글로벌 잡아. 대박. 맨날 놓게 되고. 그렇지. 다시. 잘한다. 잡아. 글로벌 잡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대응 되잖아.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맞잖아. 너 3점 더 한 번 해보자? 다사해. 오빠 있냐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마지막. 야 이거 껴봐. 응. 그렇지. 됐어. 이렇게 던지면 돼? 야 이거 껴봐. 야 이거 껴봐. 다 있어? 사이에서 해봐. 이렇게 해고. 응. 여기서 가려고. 응? 왼손이 어떻게 해? 나왔어. 지금. 지금. 아직 시간 괜찮아요. 알람 맞춰놨어요. 네. 해봐. 아빠는 어떻게 왼손으로 하던지. 도착. 바로 나와요. 응 바로. 하영이도 아빠랑 해볼까요? 하영이도 아빠랑 해볼까요? 하영. 하영아. 하영아 이거. 한 번만 던져봐. 근데 가야하는데 하영아. 아빠 가야하는데 하영아. 아빠 던져. 아빠 던져. 하고 비켜. 하영아. 하영아. 너무 잘한다. 와우! 아저씨 알려준다고 던져야 해. 이따 좀 천천히. 여기가 땅 좀 불러 가야지. 땅 좀 불러 가야지. 양이 손이 불러. 아빠가 잘 알려주셨어요? 아니에요? 잘 알려주셨어요?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나 너 안 떨려야. 안 떨리는데. 완전 멋있다. 아! 우유 대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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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 명 한 명 결승사의 스킬리티와 멤버들의 스킬리티와 멤버들의 멤버들의 하얀 하얀 스킬리티의 멤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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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쏜다. 이번 주말 문학에서 레전더리 468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제 사비로 해서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최정희 쏜다. 이번 주말 문학에서 레전더리 468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당일날 배워봐야 알겠죠. 긴장해서 안 한다고 도망가서 많이 걱정이에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고하셨을 때 이제는? 우선은? 이 시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